뭐야, 이게 뭐, 뭐. 또 한가 보다. 응상! 응보하는 거 같은데? 응보하는 거? 차은상! 나 너 좋아하냐? 차은상을 계속 풀렸던 드라마! 넉살! 꽃보다 남자? 실패! 꽃보다 남자의 주인공은 같아요. 이민호 씨가 주인공입니다. 이민호 씨가 뭐라고 대답했죠? 대박! 킹덤! 승! 노대밥 실패! 뭘 받아! 정답! 아, 뭐지? 외부자들? 지금 얘기한 것 중에 50% 정답! 아, 뭐지? 땡땡자들! 넉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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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속자들! 아! 나 너 좋아하냐? 나 너 좋아하냐? 아, 잠깐만요. 안무. 여러분. 자, 여러분. 안 돼, 지금 해도 하지 마. 형, 더 써야겠는데. 일단은 T존에 서주세요. 자, 조명 맞춰주시고요. 좀 어둡게 조명해주시고. 자, 갑니다. 너만 보인단 말이야. 널 사랑한단 말이야. 어우, 꼬리기 시작! 어우! 자, 이렇게 해서 음료는 없고요. 케이크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괜찮아. 자, 결승전입니다. 과연. 알려주마. 하나 남은 케이크는 누가 먹을지. 헬로구하고, 앗 헬로구하고, 너랑 데뷔하는 어이크. 전혀 반면에 구성전의 어디로 이낙을 수 있습니다.